오늘 수업을 뵙겠습니다 의미로운 보컬과 뛰어난 퍼포먼트에 인정받은 빅터는 첫 솔로앨범에서 하프 밀리언 선라에 등록하며 막강한 솔로파워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세븐닛 셰프킹 안녕하세요 셰프킹입니다 네 먼저 권상을 주신 고든 디스크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플레디스 식구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작년 연말부터 연초까지 계속 이렇게 무대를 준비하느라 아마 신년을 느낄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이렇게 고든 디스크 와서 권상을 받으니까 정말 정말 작년한 일에 열심히 달려왔구나 라는 걸 느끼는 것 같아요 골든디스크에 저희가 벌써 다섯 번째 참석을 한다고 해서요 정말 데뷔 때부터 정말 많은 사랑을 꾸준히 받고 있구나 그 사랑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느끼게 되는 것 같고 올 한해도 저희 세븐틴이 정말 열심히 멋진 퍼포먼스 준비해서 활동할 테니까 캐럿분들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직접 훈련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아서 준영 조슈아 형님 Hi guys we're off to such a great start this new year We got such a great award because of you guys We promise to always work hard to satisfy you and come out with great musical performances Thank you Thank you I wanna thank you 어어어어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뭐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